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거 아내가 시부모님 즉 자기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거 기억들 하시죠? 그거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올라왔더라고. 그럼 봅시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원지 아내가 처가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신의 친부모님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남겨주신 댓글들 다 쭉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내의 진짜 부모님이 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다만 제가 여전히 저희 아내한테 바라는 부분은 아내가 하루빨리 그지같은 처가로부터 벗어났으면 한다 이겁니다. 아내의 주장은 자신은 친정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제 소견으로 봤을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정말 아내 즉 당신들 딸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아내 역시 그런 부모들한테 실제로는 불만이 오지게 쌓여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자기 부모한테 정이 있고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부모로서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는지 따뜻하게 그렇게 살펴 주시고요. 통화도 자주 하고 되게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거죠. 또 저희가 방문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반가워하시고 따뜻한 진수성찬으로 맞이를 해주세요. 이런 시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찐부모지 찐부모. 또 저희가 방문했을 때 혹시라도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비싸고 좋은 침대도 미리 구입을 해두셨다니까요. 그런데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이거는 자고 가라 무조건 자고 가 이렇게 강요를 하기 위해 사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들에게 무조건적인 한없는 희생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지?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고 부모로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부모님은 어떻냐? 자기 딸이 결혼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저는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당신들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친정에 오라고 요구하는 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들과 그렇게 통화할 때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아내 스스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그런 경우들 뿐이고 친정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원할 때만 가요. 오랜만에 딸이 집에 찾아갔는데 자고 가라는 말도 한마디 없다니까요. 또 반찬을 가져올 때도 그래. 아내가 먼저 엄마 이거 줘 라고 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장모님이 먼저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을 나는 한 번도 못 봤다고. 정례미가 없다니까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자식사랑이 워낙 많으신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미국 명문대 유학했던 그 시절 부모님이 등록금이랑 생활비 전부 다 지원을 해주셨다니까요. 반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돼. 덕분에 저는 편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제 졸업의 지분 절반은 저희 부모님께 있다고 제 스스로도 자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내의 경우 유학은 커녕 한국 대학인데도 부모로부터 등록금이랑 자취방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고 생활비는 대학교 내내 가회같은 알바를 하면서 스스로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백수니 뭐니 이런 오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절대 백수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사업으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고 지금은 단지 그 사업을 좀 더 키우기 위해 잠시 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하나하나 완전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예? 반면 아내는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말에는 그래요. 자기는 등록금이랑 자취방 지원 만으로도 공기업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부모님께 감사를 한다 이러는데 이건 아니죠.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만 받아 놓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국 유학이랑 비교가 됩니까? 예? 양가 부모님들의 차이는 말이죠.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 더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혼수를 구비할 때 저희 부모님은 하나하나 세심히 다 따져보면서 아이고 이게 좋고 이건 안 좋다 그런 꼼꼼함을 내비치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반면 아내 부모님은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자취방에 있는 전세 보증금 빼서 너희 결혼 자금에 보태라 이렇게만 말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 혼자서 집 알아보고 이사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다 이거예요. 아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다만 혼수는 저희 쪽에서 집은 아내 쪽에서 알아보기로 한 것 뿐이에요. 그 집에 내 돈도 들어갔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요. 아내의 말투 속에서도 아내가 시댁과 친정 중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는 뭐 저뿐만 아닙니다.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는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그런데 자기 엄마죠. 장모님과 통화할 때는 엄마 요즘 집이 별일 없지? 이렇게 완전 무미건조 무표정으로 통화를 한다니까요. 결혼 후에 자기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이런 부모들한테 무슨 정과 애태탐이 있겠습니까? 이게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도 안 돼요.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말이죠. 자기 마음 깊숙이 친정을 싫어하고 있지만 친정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다 이거예요. 예전 글의 의견에서 시부모는 절대 친부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은 힘들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이제 더 이상 부모 같지도 않은 그런 거지같은 존재들한테 감사함 따위 그만 느끼고 아내는 자기 스스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제가 아내한테 많은 걸 원하는 겁니까? 댓글 1번 야씨 지난 글 보고 주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진짜 미친 인간이요. 와 이 인간 진짜 개또라이네. 난 니가 니 마누라 가스라이팅 하는 걸로 보이네.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통화할 땐 젖대용 목소리 써.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왜 내 부모가 아니라 엄청 어려운 그런 관계니까. 그리고 반대로 엄마는 내 엄마잖아. 편하잖아. 니는 니 엄마랑 그렇게 대화하냐? 어? 그래서 원래 목소리 나오는 거야. 근데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자식이 자기 부모님 사랑하고 좋다는 건데 니가 뭔데 중간에 껴가지고 감히 이래라자래라 폐륜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야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정말 신박하네. 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족이 있는 거야.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애정인 관계가 섞여있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니 마누라가 니한테 막 대어놓고 나 엄마 아빠 싫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 부모님 좋대잖아. 사랑한다잖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인간 뇌구조 정말 신기해. 뚜껑 확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네. 와 이씨 혼술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시모라니 진짜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섭고 또 질릴까? 상상만 해도 소름돋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라이를 내가 여기서 다 보네. 진짜 만날 수만 있다면 귀사대기 한 열 번 정도 확 후려치고 싶네. 자식을 이렇게 키운 걸로 보면 니네 부모 쪽이 훨씬 더 그지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미국에 있을 때 혹시 뭐 짱돌에 쳐맞고 다녔냐? 개 찌질한 마마보이 주제에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남의 귀한 부모를 지 멋대로 짓밟고 있네. 가만 보면 그래. 이거 단순히 이 인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인간 부모가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아니 자식을 어쩜 요 따위를 키웠을까? 결혼했고 독립도 했다는 놈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생충처럼 부모 등골이나 쳐빼먹고 있는 주제에 감이 뭐? 자기 능력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여자를 까내리겠다고? 이런 걸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너 모르지? 그래 공부해라. 만약 이 거리 주작이 아니라면 널리 널리 퍼지고 퍼져가지고 네 마누라가 꼭 보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멀쩡한 부모 자식 연 끊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의 자아를 지우는 게 목표라니. 진짜 미친 인간이네. 이런 거랑 살다가는 절대 제명에 못 죽죠. 암! 헤어져야지.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되니. 지금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야? 호러지 호러. 나도 이 생각 했어요. 지난 거래는 그냥 정신나간 인간이구나 하고 말았는데 추각을 보니까 그냥 호러로 발전한 느낌이 딱 들어요. 어우 소름돋아. 어? 아니 이게 뭐야? 지난 거래에선 분명 본인한테 투자 엄청나게 해줬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까지 해놓고 결혼할 땐 또 반반이야? 수상하구만? 이거 진짜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인마 너 어디 살아? 어? 저기요. 쓴이는 이렇게나 지능이 낮은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너는 하나하나 간섭받는 거 오지게 좋아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독립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가 감히 어따 들이대 지금?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정말 정말 심각한 병이죠. 병입니다. 병. 아 이 사람 너무 위험한데 자기 뜻대로 안되면 진짜 미친 사고라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헐. 다만 다만 거리는 거 오지게 거슬리네. 저기요 다만씨. 네 부모보다 처갓대 부모님이 더 정상이야. 뭐라 침대를 바꿔줬다고. 아 진짜 싫다. 아 소름돋아.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며느리를 오지게 사랑해서 침대도 바꾸고 모든 걸 다 퍼준다던 그 좋은 시부모한테 왜 반반 결혼이 나왔는지 그거부터 설명해라 이 새끼야. 하던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던 걸 쫄딱나 있겠지 뭐. 그래서 다시 부모 피를 오지게 빨아가지고 다른 걸 하려는 거고. 백수 맞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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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상한 경우도 다 있네요. 열등감인 것 같은데 주작이 아니라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걸까요. 자기는 비싼 돈 받아 먹고 외국 유학에 명문대 다니고 다 했지만 하는 것마다 쫄쫄 망하고 반대로 자기 마누라는 지원받은 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이런데도 자기 스스로 공개업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는 건가. 이야 참 그지같네. 그죠? 감사합니다.